반갑습니다. 만월 도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만월의 명상에 유튜브로 라이브하게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은복님, 김시연님, 이재님 정말 많이 접속을 해주셨네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설이라고 하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절기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항상 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날씨 앞에서는 꼭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 라이브 들어가기 앞서서요. 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만월의 명상여행이 드디어 전체의 총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언제 100만이 넘었는가 하면 지난달 11월 29일 날 100만 조회수가 이렇게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만월의 명상여행에 유튜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한 게 2013년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4, 15, 16, 17, 18, 그래서 한 5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5년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월의 명상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영상 개수는요. 한 340개 정도가 영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340개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난 5년여 동안 만들어진 영상들인데 여러분들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혹시 놓친 영상이 있으면 찾아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또 새로운 컨셉의 영상들 또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테니까요. 만월의 명상여행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100만 조회수가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힘써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이렇게 올해 가기 전에 100만 조회수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내년에는 한 번 지금 저희가 구독자 수가 한 1만 3천 명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를 향해서 한 번 또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해의 마지막 유튜브 라이브 내 얼굴이 내 인생이다라는 강연으로 이 주제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내 인생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얼굴 제가 강연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면 여러분들 그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있으신지요. 자신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자신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 얼굴에 자신있다. 내 얼굴이 내 인행이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자신있다 하시는 분. 자신의 얼굴에 자신있다. 마음에 든다. 오 자신있다. 문희영님. 좋아요. 여기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셨네요. 오 다 자신있대요. 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아싸 자신있습니다. 없어도 당당한 척. 자신있고 싶은 걸로. 네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 자신있어 하시네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자신있다. 그러면은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있다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있는데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내 얼굴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자신은 있는데 그래도 내 얼굴이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압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진실님. 멋진 미소 자신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 쌍꺼풀. 네 쌍꺼풀이 있으면 더 좋겠다. 좀 이진현님. 좀 작았으면 좋겠다. 또 입꼬리가 좀 올라가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좀 더 환하게. 좀 더 슬림했으면 좋겠다. 볼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김나미님. 다크서클도 얘기 나왔고요. 볼살이 터지는군요. 사진 찍을 때 송혜교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오 물이. 주름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고 김일식님이. 표정에 대한 표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주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물광 피부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눈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미간에 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간은. 미간은 항상 빛나야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빨이 커졌으면 좋겠다. 잡티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마가. 도전님 얼굴 닮았으면 성현주님. 저를 닮고 싶다는 분도 가끔 있으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에 조금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올려주시고요. 얼굴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얼굴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요. 정말 이렇게 물론 모자를 쓴다거나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거나 하긴 하지만 얼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도 떠야지 보이고요. 또 기도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당연히 코도 입도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는데 이런 부위들이 열려 있어야만이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눈, 코, 입, 귀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에 있는 구멍들이 다 열려 있어야만이 살아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고 생활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요. 선두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얼이 드나드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이라 그래요. 굴은 뭡니까?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눈도 보면은 눈구멍. 귀는요. 귓구멍. 코는 콧구멍. 입은 입구멍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멍입니다. 구멍. 그래서 얼이 드나드는 구멍. 그래서 얼이 드나드는 굴. 구멍하고 굴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이 드나드는 구멍, 굴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얼이라는 건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얼굴이 어떤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요즘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커야 되고 코도 높아야 되고 근데 얼굴 평수는 또 작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미남, 미녀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외형상의 어떤 잘생김이나 예쁜 것이 아니라 이 얼굴에 나아있는 구멍들로 지나다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얼이라는 건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얼굴의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어떤 형태보다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를 찾아보면 사람이네요. 상은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상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좋은 표정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인상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 좋으려면 이 구멍으로 드나드는 정보들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는 거라든가나 듣는 거라든가나 특히 말하는 거 물론 이제 냄새도 포함이 되지만 크게 세 개예요.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말하는 거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정보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서로 이렇게 딱 마주 봤을 때 계속 보고 싶은 인상이 되는 건지 한 번 보고 나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인상이 될 건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막 잘생기고 못생긴 거 하는 거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쁜데 누구나 예쁘다 하는 얼굴인데 한 세 번 보고 나면 질리는 얼굴이 있어요. 그거는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이렇게 확 펴지질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단히 예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평범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얼굴인데 허감이 간다 그러죠. 좋은 감정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상이 좋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구멍으로 어떤 정보들이 드나 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상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걸 주로, 주로예요. 주로 어떤 걸 보려고 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 번 댓글을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고 싶죠. 인상이 좋다라는 말은 그냥 평범하다라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결국은 정보의 질 또 정보의 양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인상을 갖다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아마 가은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드나들까요? 어떤 정보. 기분 좋은 말? 그럼요. 내 얼굴이 내 인생인데 내 얼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또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말하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랑한다, 감사하다라는 말 그렇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말 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음, 그렇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얼굴은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고요.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또 조합을 이루는가 하면 바로 우리 머릿속의 뇌입니다. 뇌 이 뇌에서 또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어때요? 얼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작용 그러니까 뇌에 입력된 정보들에 따라가지고 이 뇌의 아래쪽에 있는 얼굴의 표정, 인상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유머스러운 말들도 인상을 이렇게 펴주게 하죠. 그리고 보고 싶은 말 그리고 이렇게 힘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그럼요. 뇌의 작용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뇌의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표정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의 표정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한 번 웃으면요. 그 웃음은 또 상대방을 웃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얼굴의 표정이 딱 굳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이 웃다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뚱해져 버리게 되는 표정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에서 기운적인 거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눈에 눈 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꼬리라고 해요. 눈꼬리 눈꼬리라고 하죠. 그리고 입의 이 끝 입에, 입술의 가장 끝쪽을 갖다가 입꼬리라고 합니다. 입꼬리. 맞나요? 그래서 눈꼬리하고 입꼬리가 있는데 이 눈꼬리에서 눈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있는 기운이 눈에 있는 총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눈에 살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총기로 하겠습니다. 왜 눈이 이렇게 웃으면 눈이 웃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의 꼬리까지 그 웃음 기운이 이렇게 쫙 뻗치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웃으면 이 입꼬리에 입꼬리가 왜 귀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 눈꼬리는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입꼬리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눈꼬리와 입꼬리가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여기 볼에서 만나요. 볼에서.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은 어디가 제일 많이 빛나는가 하면 눈꼬리가 내려오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이 볼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 볼이. 그래서 이 볼이 환하게 빛나서 얼굴 전체가 정말로 환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이 빛나고요. 당연히 눈도 빛나겠죠.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보면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갓난 애기들 딱 보면 아우 이뻐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이 제일 먼저 어딜 가는 줄 알아요? 볼을 딱 꼬집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스러움이 어디에 딱 모여 있는가 하면 이 볼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게 되면 이 볼에 기운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볼에 볼에 기운이 모이면서 그 볼살은요. 그냥 이렇게 젖살이 아니라 진짜로 에너지가 확 차올랐을 때 에너지가 가장 두드러지고 빛나는 지점이 이 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눈꼬리는 아래로 그리고 입꼬리는 위로 올라가게 싹 웃어 보시면 이 볼이 환하게 빛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비싼 화장품보다 이렇게 한번 웃는 게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피부에도 진짜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웃고 계시는 거죠? 볼살 꽃봉오리 네 그래서 눈가의 총기 입가의 복이 이 볼에서 만나가지고 정말로 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혜숙님은 강대뼈가 매력이라네요. 네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맞아요. 정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광대가 승천을 한다고 그게 바로 이 볼살의 에너지가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꼬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밝고 환한 인상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를 얼굴에 있는 구멍으로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얼굴에 인상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냥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또 웃고 싶을 때 웃는 건 애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애기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웃고 애기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얼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의 얼굴 표정 하나가 주변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주변을 환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역할이나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마 그 시점들이 오게 될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성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건가 아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형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자기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생긴 거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미인이라든가 미남의 그런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웃는 얼굴인지 그리고 볼이 빛나고 있는지 환한 얼굴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환한 얼굴이 아니다면 나는 주로 평상시에 뭘 보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뭘 듣는지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자신의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져 나가야 되는지 좀 스스로를 정확하게 와칭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2019년도 달력을 제작을 하면서요. 특별히 내년 달력에는 얼굴을 주제로 한 그림을 이렇게 달력으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으로 제작돼 내년도 달력인데요. 내년도 달력인데 제가 아주 빠르게 좀 보여드리고요. 보이십니까? 달력인데 이걸 방운도라고 하는데 방운도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쁘죠? 전부 다 얼굴입니다. 얼굴 한 사람 얼굴도 있고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두 명이 있기도 하고 세 명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12월까지 인데요. 제가 준비한 얼굴은요. 1월입니다. 1월에 얼굴 방운도 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만선이 동생이냐고요? 동생이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1월에 달력에 보면 지금 딱 보면 웃는 얼굴이 확실하죠? 웃는 얼굴인데 확실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볼텍스 모양으로 이렇게 감겨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라색으로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감겨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이 아래쪽 부분이 그러니까 얼굴에서 이렇게 인광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표정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에서 나는 빛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1월은 시작하는 달이니까 1월은 시작하는 달이니까 그 빛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요. 이게 이제 정말 그 사람의 주변까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터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 두려움과 설렘 사이의 선택 항상 시작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설렘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1월에 얼굴 방운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도요. 이렇게 아주 오묘하고 예쁜 보라색의 기운이 퍼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그림은요. 6월에 나오고 있는 감사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짐작을 하시겠지만 가족을 표현한 겁니다. 물론 3명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꼭 혈연관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또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식구라는 표현도 쓰고요. 식구라는 표현 가정 가족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한 선이 지나가 있는데 얼굴은 제가 한 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표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멀리 보고 있는 표정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이 있는데요. 선도에서 얘기하는 기운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실체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기운줄 엄마와 애기 사이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안테나 같죠? 그래서 한 가정이지만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릅니다. 사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아빠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자식들이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다른 거랑 사랑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네, 김지연님 발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엄마,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데 행복하죠. 맞아요.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다름을 인정해 줄 때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림은요. 사실 여기 이 달력을 만들면서 여기에 실린 그림보다 훨씬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실린 거 곱절은 그린 것 같아요. 중에서 선별을 해서 여기에 실게 됐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 10월 달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제가 메시지부터 읽어드릴게요. 빛나는 신성이여 저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조화로운 존재로 살게 하소서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먹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가장 흐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눈도 나오고 입도 조금 나왔는데 아직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드러난 얼굴은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웃고 있고 완전하게 다 보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감춰지고 싶고 다 드러나고 싶지 않는 내가 나를 다 드러낸 다 드러낸다는 게 스스로 불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를 가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정말 조금 이제 조금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이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 문희영님 10월 방운도가 자기 같다고요? 하하하하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멋지게 성장하며 완성돼가는 만선이 같다고 아 맞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ING 보름달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작은 감춰지고 싶은 이 모습에서 조금 용기를 내서 이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다 드러난 이 환한 모습으로 결국 저희들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의 얼굴이 선두수행을 하면서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개의 그림을 준비해 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 달력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얼굴과 매치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밝고 환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책에 얼굴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책에 168쪽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굴 얼굴을 디자인하자. 활짝 웃는 얼굴로 새롭게 디자인하자. 얼굴은 영혼의 창문이니 활짝 열어보자. 영혼 속으로 좋은 기운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영혼의 창문 얼굴을 활짝 펴자. 여기서는 얼굴을 영혼의 창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에 있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은 드러난 그래서 영혼이 집이라면 이 얼굴은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한다는 건 영혼의 창문을 문을 갖다가 이렇게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열리면 좋은 기운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얼굴을 활짝 펴고 영혼의 창문을 확 열어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상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선도 수행법을 지금부터 같이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아주 간단한 선도 수행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한번 뜨겁게 비벼 보세요. 뜨겁게 빠르게 비벼 주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기운 세수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세수할 때는 물을 쓰지 않습니까? 물 쓰고 비누도 쓰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세수를 하는데 이거는 물도 없어도 되고 비누 없어도 됩니다.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을 세수를 할 건데요. 이렇게 손을 먼저 뜨겁게 비벼서 빠르게 비벼서 손이 약간 따뜻해지고 약간 뽀송뽀송 해진다 그런 느낌이 났을 때 손을 이렇게 머리를 먼저 이렇게 넘겨주는데 머리에 닿을 듯 말듯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닿는다 스치듯이 누가 이렇게 스친다 바람이 스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죠. 머리부터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좀 만져주시고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만져주시고 기운 세수 맞습니다. 기운 세수 바람이 스치듯이 이렇게 귀를 좀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벼서 얼굴에서 빛이 나려면 보통 우리 세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하는데 기운 세수는요. 동글동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 앞에서 한 1, 2cm 정도 띄워서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양손으로 오른쪽으로도 돌리고 왼쪽으로도 돌리면서 이렇게 기운으로 세수를 해줍니다. 기운 세수 왼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도 돌리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특히 여기 볼 부위 실제로 손은 안 닿아요. 기운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볼 하시고 해주시고 이마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 이마에 주름이 펴지고 싶으신 분은요. 이마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좀 쓸어주세요. 목은요. 손이 닿아도 됩니다. 목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기운으로 세수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 위쪽 있죠. 여기 머리 가장 위쪽을 한번 이렇게 여기를 가장 하늘과 맞닿는 이 자리를 갖다가 혈자리로 백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동글동글하게 주름 펴집니다. 진짜로 기운으로 세수를 하면 여기를 오늘 한 지점이 굉장히 아파요. 이재영님 많이 아파요. 네. 그 아픈 지점을 찾으세요. 아픈 지점을 딱 찾으셔가지고요. 네. 이걸 눌렀을 분인데 트럼이 나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른쪽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왼쪽이나 아니면 약간 뒤쪽이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또 찾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찾으셨나요? 만약에 거기를 찾으신 분은요. 네. 거기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볍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이것이 뇌신경을 갖다가 자극해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밝고 환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뇌세포도 깨워줍니다. 네. 그럼요. 유독 아픈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픈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찾아서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에 보면 눈이 이렇게 떠지는 느낌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코가 막혀있는 사람은요. 코가 이렇게 뻥하고 뚫리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코가 뻥하고 뚫리는 느낌 그리고 눈이 좀 밝고 환해지는 느낌 네. 이걸 계속 하시라니까 팔이 아파요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렇죠. 팔이 아프신 분은 잠깐 내렸다가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눈이 좀 시원해지시죠? 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또 있으시네요. 하품도 나고. 네 맞아요. 하품도 납니다. 하품도 나고요.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트럼도 많이 나오시고 환해지는. 눈이 밝아진다. 아픈데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아 김혜나님은 답답했던 콧속이 시원해지고 했대요. 눈물이 살짝 나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콧물이 나기도 하시네요. 네 숨쉬기가 좋아지시고 입맥이 풀리신 분도 계십니다. 예 가슴이 좀 편안해지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 10초만 네 10초만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풀리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임한희님. 와 대단하십니다. 여기를 자꾸 누르다 보면 원래 이렇게 머리가 딱딱한데요. 약간 쿠션감이 생깁니다. 약간 약간 푹신푹신한 그 느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눈이 이렇게 좀 떠지면서 예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리 뒤로 이렇게 쓸어주시고요. 아 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브레인 힐링 포인트라고 해서 BH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 쪽에 힐링 포인트를 찾으셔가지고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서 그걸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뇌에도 좋고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웃는 얼굴을 상상하시면서 웃는 모습을 상상하고 웃는 얼굴을 상상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응원의 메시지를 본인이 본인에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정말 힘이 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죽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힘이 날 수 있는 표정이 밝아질 수 있는 환해질 수 있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웃는 얼굴을 하면서 보내준다면 이것이 진정한 얼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표정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도 하나 마음대로 디자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얼굴은 내 인생입니다. 내 얼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또 그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운으로 세수하는 거 손을 따뜻하게 뜨겁게 만들어서요. 머리는 뒤로 넘겨주세요. 얼굴은 동글동글하게 기운으로 세수해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혜 주변에 힐링 포인트를 찾아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밝고 환한 얼굴을 상상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한테 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올려볼까요?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매일 하면 너무 이뻐질 듯 그럼요.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세요. 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최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넌 하는 것마다 이쁘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현남아 너는 말을 잘해 잘할 거야 충분해 믿는다 괜찮다 덕분이다 잘할 수 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근육이 많다도 있고요 다 잘 될 거다 언제나 사랑해 그래요 언제나 사랑해 참 잘했어 넌 대단해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의 미래를 믿는다 예 믿습니다 뭘 해도 잘하고 예뻐 네 네 좋습니다 와 정말 1년 마무리를 잘하자 네 잘합시다 우리 오 기간기가 다 나왔대요 김나미님 개한아 잘 될 거야 언제나 네 편이야 네 좋습니다 충분하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송인아 사랑해 넌 뭐든 잘할 수 있어 난 널 믿는다 강평아님 넌 진정한 평화야 오 좋은데요 소라야 넌 위대한 영혼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먼저 웃어서 웃을 일을 찾아오게 만듭시다 그게 얼굴을 디자인하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웃는다 먼저 웃는다라는 건요 내가 먼저 다가선다라는 것이고 내가 먼저 다가선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올 때까지 웃을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웃어서 웃음을 통해서 웃는 얼굴을 통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짝 웃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는 좋은 습관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환한 얼굴 만들기는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또 만월의 명상 여행 유튜브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편집된 영상이 또 나가게 되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라이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지금 다들 웃고 계시는 거죠? 내년에는요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좀 더 자주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어느 공간에서든 밝고 환한 얼굴로 또 주인된 마음으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만월의 명상 여행 유튜브 라이브 아쉽지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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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